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드디어 겨울방학의 개념학습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됐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차례 캐스트 영상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겨울방학 동안에 의미있게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지 여러가지 수능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할 때 요즘에 달라진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라진 수능. 정확하게 말하면 저 앞에 있었던 21학년도 수능과 25학년도 수능. 수능은 선생님은 맨날 수능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매번 진화한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선생님이 아주 컴팩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번째 선생님이 달라진 포인트의 1번은 바로 타임어택. 이 타임어택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썼느냐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려운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 대한 그 부분으로 많이들 알고 있을 건데 달라진 수능에서의 포인트는 개념 역시도 타임어택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의미 있는 수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뒤쪽에 놓여져 있는 25학년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5학년도 문제 여러분들이 25학년도 문제 지금 앞에 나와있던 시험지를 봤을 때는 뭐가 다른 건가 궁금할 수 있는데 21학년도 수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막 하다 보면 21학년도 수능과 25학년도 수능이 실제 극명하게 달라진 점은 21학년도도 유전은 어려웠고요. 25학년도 유전도 아이들은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유전이 아닌 개념 파트에서의 문제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21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보면요. 사실 눈으로도 풀 만큼 눈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눈으로도 풀어낼 만큼 툭툭툭 풀어지는 문제들이 워낙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집중해야 됐던 부분은 유전이기도 했고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죠.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는 첫 번째 페이지에 저 4번이라고 보여지는 저 4번의 문제가 바로 1단원 문제입니다. 1단원의 과학의 탐구 문제였고요. 뒤로 이어지고 있는 10번의 문제, 이 문제 호르몬 문제입니다. 물론 정답률은 아주 아주 악명 높을 만큼 낮진 않았지만 사실 의미 있는 정답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 11만, 12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5만 또는 4만, 5만 정도 되는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뒤쪽으로 보면 정답률이 확 하고 떨어졌던 문제는 바로 유전문제, 유전병 문제이곤 해요. 유전병 문제, 사실 우리 시험쳤던 아이들이 이 유전병을 처음 봐서 또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어떻게 나올지 아예 예측도 못했던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옆에 보이고 있는 25학년도 유전병 문제입니다. 정답률은 26, 27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성별을 두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1, 2, 3, 4 DNA표가 주어져 있고 클라인펠터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문제는요. 진짜 놀랍도록 수능완성 그 당시에 있었던 25학년도를 대비하는 수능완성 문제 135페이지 17번에 있었던 문제랑 크게 다를 바 없죠.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요즘에 EBS 문제 안에서도 우리의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건지에 대한 예고편이 되게 많고 이걸 놓치지 않고 많은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역시나 이 문제를 변형해가면서 모의고사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출제될 부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26이었던 게 이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예 선도될 만큼 그 손도 대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서 그건 아니었을 거고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쪽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의 수능 문제를 보시면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있었을 때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17번과 19번을 덤비려면 앞쪽에 있었던 개념 파트의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지가 진짜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빠르고 정확하다. 도대체 어느 정도나 빨라야 되느냐. 개념의 타임어택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20문제 안에 유전을 제외한 14문제의 비유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유전 문제를 적게는 8분 또는 많게는 10분 10분 안에 문제를 완성시켜 놓는 거죠. 모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분 동안에 유전 문제, 6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넉넉한 시간, 20분이라고 하는 넉넉한 시간이 있게 되면 사실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긴장감과 그리고 또 문제를 받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버퍼링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풀어내는데 충분한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를 끝까지 맞추고 만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개념에서의 타임어택이 너무 중요한데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사실은 빠른 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빠른 것과 함께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 사실 옆에 보여지고 있는 이 두 문제는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안에 출제되어 있던 수능 10번의 문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어떤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9월 평가원에 똑같이 등장을 했어요. 자 똑같이 등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호르몬 푸는 문제에 대해서 잔뜩 좀 겁을 먹은 상태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고스란히 수능 문제로도 등장을 했죠. 정답률은 60%대 사실 정답률이 60%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전체 10만 또는 11만 이 정도 되는 우리 생명과학을 선택했던 아이들 중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4,5만 원 정도가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이 타임어택 어떤 형태가 필요하느냐 문제를 보자마자 인슐린을 투여하면 바로 혈당이 어떻게 되고 혈당의 변화와 함께 글루카곤 덕분에 이와 같이 생성되는 포도당 또는 글리코젠의 분해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기계처럼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명확한 순서가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념의 타임어택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 1단원, 2단원, 3단원 공부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생각보다 어? 나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잘 안 들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개념의 이해를 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건지 개념에 대한 타임어택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이번 여름, 아 이번 겨울 개념의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인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니고요. 선생님의 개념 완성,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성적이 빛나는 개념 완성 차근차근 기본편 이 강의와 함께, 쌤과 함께 개념의 타임어택을 한번 지향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